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상당히 불안감을 안기다 주었던 은행위기, 크레딧 스위스발 그런 은행위기가 진압이 됐네요. 스위스의 일대은행인 ubs가 인수협상 처음에 1조를 오파를 했다가 1조가 그냥 거절당하니까 한 4조 정도 낸 것 같네요. 4조 2천억 피벗 이펙트를 해 가지고 상대방하고 이런 협상을 할 때 초기에 어떤 조건을 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ubs는 1조 원 정도를 오파하는 것이 턱없는 가격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협상이 진행되면 처음에 낸 가격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피벗 이펙트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니까 1조가 턱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장 가치가 7조인데 시장 가치가 주가가 폭락해 7조인데 1조 원에 사겠다 15% 7분의 1 가격을 오프를 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스위스의 정부 당국이 개입해 가지고 4조 2천억 정도에 인수하는 걸 하고 그다음에 또 스위스 정부가 상당히 돈을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타결이 됐네요.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가 자국의 글로벌 투자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기로 정격 합의했고 그 액수는 4조 2천억 정도 그래서 이제 오늘 막 끝난 미국의 뉴욕 정신은 상당히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의 온라인판 메인 화면이 미국의 주식가격이 오른다. 크레딧 스위스가 구제됐다는 그런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ues stock이 오른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어떤 스위스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폭락하니까 540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약 71조 원 정도의 일종의 긴급자금을 수혈한 거죠. 처음에 ubs는 크레딧 스위스의 인수 가격으로 10억 달러를 제시했지만 결국은 그보다 3배 높은 7분의 4 정도 시장 가격에 스위스 정부는 이번 인수를 위해서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손실을 막기 위해서 90억 스위스 프랑 12조 7천억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업자들은 전혀 손해를 포지 않고 결국 납세자들이 낸 책임을 가지고 상당분 보전을 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타결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만일에 파산이 됐으면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라는 것은 그냥 종이 조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 이게 크레딧 스위스 주주들은 22.48주당 ubs 한 주를 받게 되면 그런 거래가 돼. 그래서 손실이 크겠죠. 주식 투자할 때 항상 장기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장기 분산 적립 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계속해서 사모으는 거를 그렇지만 막대하게는 손해를 봤겠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다행스럽게 문제가 타결이 된 것 같다. 지금 뭐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어제도 참 인천 미추홀의 가족의 그런 사건을 소개해 줬지만 이제 모든 그런 사건 뒷면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정치를 잘해야 되고 또 정치인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들 고생 안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참 기대한 만큼 그렇게 잘 돌아가지러 갔네요. 민주당이 또 국회의원을 50명 늘리겠다. 이 뭐 어려운 와중에 나라빚은 날로 늘어나고 금리는 높고 가계부채는 높고 무역수지적자는 계속되고 이런 판국에 국회의원을 50명 늘리겠다 정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졸로 보지 않고서는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장하는 김진표 씨는 경제관료 출신이니까 나라 살림살이가 어떤지는 잘 알 텐데 어떻게 이렇게 뭐죠 미운 짓만 미운 짓뿐만 아니고 나쁜 짓만 볼러하는지 기가 차네요. 다행히 국민의힘의 신임당 대표 김기헌 씨가 국회의원 정언에 절대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안심이 좀 됩니다. 어제는 대구광역시 홍준표 시장이 만일에 당대표와 수뇌부가 그런 안에 협조를 하게 되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런 내용을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철이 없는지 국회의원 자리 50개 늘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다 그거 거의 없애도 됩니다. 비례대표라는 게 이런 뭡니까 당에서 힘 있는 자들이 자기 지분을 챙기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 자기 지분을 챙기는 걸 친소관계에 따라서 공짜로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이거 받는 경우도 안 있겠어요 직접 안 받지만 아니 그 좋은 자리를 한 자리 만들어서 주는데 그냥 맨입으로 주겠습니까 물론 친소관계가 좋아 가지고 에이라나 당신 내하고 친하니까 한 자리 먹으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비례대표라는 것은 그냥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50석을 늘리겠다고 하니까 박홍근 원내대표 김진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가는지 모르겠어요. 경제관료 출신이니까 나라 살림이 지금 어떤지를 알 거 아닙니까 잠시 살다 가는데 아이들 안나가 지금 야단법성인데 다음에 그 부채를 누가 갚을 겁니까 문정권 하에서 이런 연 한 20조 정도 연금을 누적시킨 거 아니면 공무원을 많이 뽑아 가지고 정치계에 가려면 늘려야 된다. 거짓말을 그냥 반법듯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다행히 브레이크를 강하게 걸었네요. 내년 총선 선거제도 가평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 350명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이 작은 나라에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공짜로 먹고 산다는 이야기는 5명이 할 일을 3, 40명 뽑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의 다 여러분 공짜로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동사무소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여러분 뭐로 연결됩니까 조시의 부담과 준조시의 부담으로 연결되죠. 그렇게 조시하고 준조시의 부담을 늘려놨으니까 예상규모를 평창시켜놨으니까 나라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소위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단순히 반도체 불황 정도가 아니고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거든요. 문정권 5년 동안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 가지고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데 열혈 여러분들 정성을 다 들였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고스란히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세계선거제도 개편안을 냈는데 참 기가 찬 거죠 밥 먹고 이렇게 할 짓들이 없는지 그래서 이제 한 명을 제외하고 이상직위원이 빠졌으니까 299명 전원이 모여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국회의원 정원에 관한 3개안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 개최도 불가피해졌다.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97석으로 만들기 위해 의원 정수를 350명까지 늘린 안을 전원이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제가 그 말도 많고 가가지고 여러분들 피해를 많이 봤던 비례대표 공천관리를 잠시 맡았지 않습니까 아무 짝이나 쓸데없는 겁니다. 그냥 특정 당의 실력자들이 지분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지분대로 여러분들 안 해주게 되면 그냥 의사결정을 다 뒤엎고 야단법석이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필요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는 그래도 입장을 잘 잡았네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정원시키지 않겠다.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해서 이런 지하에 여러분들 거절을 해봐야겠네요. 이 얼굴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있는 김진표라는 사람이 노무현 정권대 이름 출시를 안 했습니까. 과거의 기획재정임 이름 출신일 겁니다. 나라 살림살이를 어느 누구도 잘 아는 거죠. 권력의 이름 있는 나라에 얼마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나이들이 한 70줄에 가까이 됐을 건데 그럼 다음에 참 나라 앞날을 좀 생각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건지 기가 찬 거죠. 여기 이제 제가 동아일보의 기사 하단에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보니까 연파님께서 의상실 병명으로 죽이리지 않으면 국민저항운동을 합시다. 이게 여러분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303명이 찬성하고 반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겁니다. 이 문장 하나하나가 설문조사이자 여론조사인 거죠. 살며 사랑하면 이미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세금 좀 아깁시다. 3월 1일부터 임시국회 개원해놓고 민주당 나리들이 베트남 뭐하러 갔는지 이래고도 사람 늘려달라고 합니까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261명이 찬성하고 분노가 덜 끓는 겁니다. 사이코님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정치계획이라고 참 웃깁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국회의원을 한 명이라도 줄이는 것이 국민들에게 개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참 머리가 아둔합니다. 아이큐가 아마 두 자릿수인 모양입니다. 253명이 찬성하고 뭘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을 좀 두려워하고 어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나라의 여러분들 부채가 늘어가지고 나라 부채 기업 부채 개인 부채 가계 부채가 늘어가지고 지금 다 홍력을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돈설국리만 하는지 정말 에라이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그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체의 도덕놈들이 우글우글한 세상이 됐습니다. 세금 도덕놈 선거 도덕놈 별놈들이 다 많은 거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도 김기현 국민의힘의 신임당 대표가 입장이 명확하니까 한번 믿어보죠.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아갈 것 같지는 않다. 사람이 좀 돼야지 지금 나이들이 70줄 가까이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늘려달라 그게 정치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어느 국민이 열 안 받겠습니까 제가 설문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장 단 시간 내에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해보니까 99%가 국회의원 정언을 반대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부글부글 덜 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댓글이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100개 이상이 달린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시간 정도 실시됐는데 밤 시간에 여러분 실시한 건데 2100여 명 정도가 참석하셨고 1시간 아주 밤 시간에 제가 올렸기 때문에 민주당의 국회의원 수 50명 정원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할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국회의원 수 50명 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냉정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밤사이에 반대 99%입니다. 99. 몇 퍼센트가 되겠죠. 찬성 1%가 나왔지만 0. 몇 퍼센트가 될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다 답을 여러분들 아마 오늘 오전 지나고 나면 아마 10여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할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누구보다 잘 알 건데 국민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여러분들 국회의원 늘리자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54명 가운데 일부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조사영 님이 조경태 아마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이죠. 오선일 겁니다. 조경태 의원처럼 국회의원 200명이면 충분하다면서 양심적인 소신을 밝히는 의원을 응원하며 정원을 요구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낙선운동을 벌려나가야 됩니다. 김경호 님은 비례대표는 전부 없애고 저는 찬성합니다. 비례대표 필요 없습니다. 직능대표라는 이름으로 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한테 이익을 가져주는 사람의 몫을 여러분들 그냥 공천관리위원회 이름 반영시켜 가지고 자기 사람을 뽑는 겁니다. 며칠 내내 누가 이야기했더군요. 공박사님 허나 같은 사람 누가 뽑았습니까 허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들 x를 놨는데 저를 쫓아내고 그다음에 자기들께 밀어넣지 않습니까 원유철 여러분들 신임 당대표가 들어와 가지고 허나는 제가 안 뽑았습니다. 허나는 여러분들 심사할 때 결격 사유가 많아 가지고 전원이 다 리젝트를 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뭐죠. 네. 행명국권 좀 진압해 가지고 다 밀어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집어넣지 않습니까 허나는 제가 안 뽑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 뽑겠습니까 학력도 문제가 많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관리비원들이 다 반대를 해 가지고 다 x를 낳았던 사람 국회의원 수는 100명 이하로 줄이고 특혜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유시중님. 진짜 비례대표 필요가 없습니다. 비례대표는 50% 감축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합시다. 지금 국회의원 수도 너무 많아서 달인데 50명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국민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발상에서 나오는 허술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이번에 알아야 됩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출신의 국회의장이 본인도 여러분들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머리가 있으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기가 얼마나 답답한지 국회의원 여러분들 정원 여러분들 증가시키자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할지는 본인도 다 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선거를 다 만들 수 있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국민들은 그냥 호구가 된 겁니다. 국민이 졸이 된 겁니다. 국민이 허당이 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정원을 50명 증가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으나 문제를 떠나가지고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지금 상황에서 국회의원 50명 늘리자는 이야기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나올 수 있으며 국회의장이란 작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을 완전히 졸러보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그들이 국민을 졸러보는지도 이유도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거는 단순하게 50명 증가시키니까 반대다. 이 정도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면 이렇게 여러분들 살기가 하루가 다르게 빡빡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내일 모레 70을 앞둔 자가 경제관료 출신인 자가 나라 살림이나 형편이나 개인 형편을 전혀 고렸지 않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몰상식하고 너무나 오만한 겁니다. 그들이 왜 오만한지를 국민들이 정확히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한 이렇게 항상 졸로 항상 허당으로 항상 흑계비로 함부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이혜연님이 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구 강력시 시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지사가 말하는 80명이 답입니다. 최은 H님은 뭐 잘하는 게 있다고 의석수를 열립니까 여기에 김진표 씨가 벌써 80이 됐네요. 80을 앞두고 있네요. 그렇게 되겠네요. 노무현 때 여러분들 날렸으니까 누가 여러분 찾아보고 나이가 몇 살인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99%가 여러분들 설문조사해 가지고 99%가 국회의원 50명 정원에 우리는 절대 반대한다. 이런 답이 나오기가 더문데 99% 나왔고 이제 오늘 아마 한 10여만 명 정도가 아마 제가 생각에는 설문조사에 응할 겁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내일 한 10여만 명 정도가 참여해 가지고 김진표의 우스강스러운 철닥선이 없는 국회의원 50명 정원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이렇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내일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잠시 동안은 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50억 클럽 여러 명이 관여된 걸 알고 있는데 검찰은 수사력에 또 한계가 있고 하니까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타겟을 3명의 여러분들 정조준회가 지금 수사를 아마 이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이자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신 분이죠. 특히 여기 박영수 전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집어잡아넣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인물이죠. 전라남도 목포시 출신으로 아주 날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되는 날 맨 일성이 수사팀장으로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치근거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웅성웅성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개입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개입하게 되면 위험이 상당히 따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이런 사안을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걸 막거나 이렇게 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모르지만 저는 방송도 하고 글을 오랫동안 써온 작가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상당히 상대방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개입하는 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옛날 인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맹백한 불법 사실이 인지된 상태에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럼 수사하지 말라 이런 것을 우회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럼 맞추고 나면 다음에 곤옥을 치르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상식으로 밀어볼 때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왜냐 왜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는지 조국 사건을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조사 보시기 바랍니다. 3일 전에 실시가 됐고 4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검찰 50억 클럽 수사 박영수 전 특검 조준 중앙 3월 16일자 50억 클럽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93명이 수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들은 다 박영수 전 특검이 50억 클럽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지 상태에서 뭐죠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개입해서 수사를 중단시킨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 대통령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훨씬 운신의 폭이 아마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신부식님 말씀처럼 함께 뇌물을 받은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0억 클럽 멤버로 지명되는 6명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 등 3명으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50억 클럽 수사를 의혹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는 특히 박영수 전 특검에게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명이 관련되면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 좋게 수사에 동원되는 그런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트레이드마크 같은 인물이 박영수 전 특검이기 때문에 이 검찰 관계자 앞으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네요. 총 4명의 검사가 추가되면서 16명이 여러분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덮겠습니까?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검찰이 검찰 선배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은인인 박영수 전 특검을 수사하기에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한 검찰 간부는 언제적 박영수인데 검찰 선배 이야기를 하는가 언제적 박영수입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곽상도 의원 여러분 수사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이란 조직은 제가 보면 위아래 별로 봐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건에 연류가 되면 변호사들도 여러분들 검찰 출신들 집어넣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적 박영수냐 이야기죠. 박영수를 아는 사람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남아 있더라도 여러분들 조직의 생리상 그걸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검찰 내에 박영수 전 특검과 가까운 검사가 드물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설명이고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검찰 관계자 이야기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수사팀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검찰이 내 편 저 편 갈라서 수사하는 걸 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정도인 겁니다. 검찰은 나쁜 놈들을 잡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일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검찰 관계자 한 겁니다. 정치적 고려 우리 일체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당사자가 관련된 증거와 법리가 이끄는 쪽으로만 우리는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답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기보다도 본래 검찰이 수행해야 될 역할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정거가 이끄는 대로 법리가 이끄는 대로 사건을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검찰의 정의입니다. 검찰의 정의는 딴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검찰 관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와 법리가 가리키는 대로 어떤 종류의 예단이나 어떤 종류의 뭡니까? 그런 비호나 이런 것 없이 있는 대로 그냥 여러분들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된 건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신기하게 여기지는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이게 좀 기가 찬 일인 거죠. 학생이 여러분 뭘 잘해야 됩니까? 공무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이 뭘 해야 됩니까? 가장이 여러분들 식구들 잘 먹여 살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뭘 해야 됩니까? 나쁜 놈이 여러분들 나쁜 혐의를 받고 있으면 정부와 법리가 이끄는 대로 뭡니까? 수사를 해가지고 그걸 재판적으로 끌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죠. 마이클 샌델이 이런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의란 것은 직업인의 정의란 것은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인물을 최고로 잘 수행하는 상태가 바로 정의이지 않습니까? 검찰은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자고 우면할 필요도 없고 그냥 범죄자와 관련된 증거와 법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없으니까 계속 여러분 검사들 함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정치검사란 그런 이야기가 따라다니고 선택적 수사란 용어가 따라다니고 선택적 정의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박영수 전 특검 이 벗어날 수가 없고 권순일 씨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사건들이 다 연류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관련된 게 아니고 박영수 여러분들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한 나무기니 정영웅이 다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다 부는데 무슨 수로 빠져나가겠습니까? 아니 누가 보더라도 권순일이 봐준 것이 맹백하게 보이는데 그걸 무슨 수로 여러분들 빠져나가겠습니까? 물론 김만배 씨는 대부분 여러분 이발수가 좋아서 이발수를 8번인가 9번이 찾아갔다 이렇게 하는데 꼭 이발수가 왔으면 이발만 하고 나오지. 왜 이발하고 여러분들 권순일 대법관실에 들렀냐 이야기죠. 8번이나 9번이나 무슨 형님 아우도 아니고 형제관도 아닌데 뭐 하려고 여러분들 김만배가 그 바쁜 권순일이라는 대법관실에 들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덮을 수가 없고 누군가는 신체를 종치게 돼 있는 겁니다. 박영수 씨라는 것은 뇌물수수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되겠지만 권순일 씨는 더 큰일이지 않습니까? 현직 대법관이 특정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사후뇌물을 약조받고 여러분들 재판거래를 했다 이것이 만일 사실로 확정되게 되면 헌정사상 처음인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1959년 대전고등학교 출신 서울법대 출신 4.15 총선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제 김수남 씨도 수사를 피할 수가 없겠네요. 이 경우는 김만배 씨와 절친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직후에 대책을 논의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재수감서를 놔두니까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김수남 여러분들 전 검찰총장이 나서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을 1순위로 수사해야 된다는 주장이 이어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0년 7월 공직선거부 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재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한송 판결을 받을 당시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의 의견에 힘을 실었고 바람을 잡은 거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사하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마 검찰의 고민은 법원은 판사 대상으로 영장을 절대 안 받아주기 때문에 이 사건이 주 사건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저는 박영수 씨는 통상적인 뇌물수수와 관련된 그런 의혹이지만 훨씬 큰 사건이 현직 대법관의 재판글의 의혹입니다. 이게 만일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그냥 대법문 자체가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어떻든 간에 국민들이 이렇게 93%나 이 문제를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상식이나 이런 걸 미뤄볼 때 이거는 뭐 개입하실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되고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옛날 인정을 가지고 뭘 그렇게 위험한 사건을 가지고 뭐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니고 반듯하게 살아야죠. 다들 제정신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뭐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함께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의 정관들 검찰이나 여러분들 법원을 나온 정관들이 어떻게 재판을 여러분들 다루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한국에서 이런 큰 대형 이혼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볼 때 그 여러분들 나오는 배상금 규모나 이런 걸 볼 때 그냥 직감적으로 아 얘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관들을 썼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그냥 그대로 보이거든요. 정관들을 써가지고 그냥 재판을 있는 사람 중심으로 다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내 눈에 너무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너무너무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재판을 그냥 거래하는 겁니다. 재판을. 그러니까 정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10억 내고 100억 벌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회로 가서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회로 가서 안 되고 나라가 이렇게 참 너무나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일상이 되니까 좀 가끔가다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진 부분이 있죠. 오늘 중앙일보가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기사를 썼는데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연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그것이 2017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주 심층 기사를 다뤘네요. 8한국이 늘어나다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연 2만 명 정도 되고 대부분 선진국으로 가는 거죠. 그 기자가 여러분들 조선은 연 2만 명의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유럽 여행 중에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저는 총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공부량도 교육비도 제가 가장 많이 투입했는데 연봉이나 사회적 직위는 그 친구들이 높았습니다. 다양한 배움의 기회, 폭넓은 직업 선택, 원만한 노후 복지, 견줄소조차 없었습니다. 투자 대비 아웃풋도 안 나오는 한국에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서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28세네요. 28세. 언어가 여러분들 원활하고 영어가 여러분들 원활하고 젊은 사람들 같으면 떠나는 문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사례를 기사에 맨 먼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연간 국적 상실 이탈 현황 밑에 수치는 823명, 1147명, 3261명 이 수치는 선천적으로 여러분들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유학 중에 아이를 낳았다 든지 그 아이가 컸을 때 그걸 국적 이탈자라 하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국적 상실자라고 그렇게 부르네요. 국적 상실자는 2012년에 1만 7,638명에서 2022년도에 2만 5,429명으로 늘어났네요. 추세가 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네요.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1년, 2012년부터 2022년간 26만 2,305명의 한국인이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했다. 이탈자는 선천적으로 이탈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자기 의사에 따라 수천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겁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약 2만 명의 선천적, 후천적 복수 국적자가 많다. 이들의 발길은 대부분 선진국으로 향했다.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2020년간 우리나라 국적 상실 이탈자의 세 국적은 미국 56.2%, 일본 14.8%, 캐나다 13.6%죠. 삶의 근거지를 바꾸는 것은 한 개인이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예를 들면 1997년도에 영국으로부터 여러분들 홍콩이 중국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바뀔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미국으로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국적 상실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900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나라의 생활환경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겁니다. 1980년대 해외이주 신고자 수는 연간 3만 명대를 웃들었고 그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상황이 나아졌을 때는 현지하게 줄어듭니다. 1만 5천 명대를 감수하 2014년에는 249만 9명까지 줄었고 역이민자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2017년 해외이주법이 개정된 이후에 2019년 해외이주자 수는 약 4천 명대를 기록하고 2021년 또 지난해부터 해외이주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그 나라의 역동성하고 연계되지 않습니까 기회가 많은 나라 같으면 그러면 역이민도 많이 늘어나고 유학을 가더라도 지금은 아마 유학을 가면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우리가 1980년대 유학을 저는 초기에 갔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외 없이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만큼 한국이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면 30대였던 1990년대 하계를 마치고 일을 할 때는 참 나라가 항상 성장한다는 그런 기분이 있었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10년 정도도 굉장히 좋았죠. 그때가 2010년대부터 2010년 넘어서는 그 한 10여 년 정도가 대한민국 중산층들이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많이 조기 유학을 보낼 수 있었죠. 그런 시대는 다시는 이제 안 돌아올 겁니다. 그런 시대는 아주 있는 사람 빼고는 중산층들이 어학연수나 이런 것을 마음껏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죠. 엄두가 날 겁니다. 이들이 어쩌다 탈한국의 꿈을 꾸게 됐을까 보스톤에 사는 송민기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이 별로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송민기 씨는 부모님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힘들지만 더 나은 내일이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내 능력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시대이고 이런 맥락에서 이런 단어가 탄생했고 언어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해외로 떠나자는 분위기가 퍼진 것 같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 좀마켓이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은 그냥 나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더라도 그러나 그 엔지니어가 영어가 굉장히 능숙하게 되면 온라인을 통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해외에서 좌우를 구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 1990년대에 호텔 로비에서 만난 한 분은 뭘 하는 거 하니까 해양 관련된 엔지니어인데 그 당시에 그제 옥포조선소에 1년 단기 계약으로 체류하면서 서울에 왔을 때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인가에 이렇게 묶고 있더라고요. 장기 투숙을. 그러니까 좌우를 어떻게 잡냐 했더만 온라인으로 다 좌우를 잡는다고 그렇게 하더군요. 영어가 능숙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과 아이들이 여러분들 의대만 지원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아이들 초등학생부터 의대 지원반을 준비시키고 하는 것은 그 부모나 이런 사람들을 나무랄 수도 있지만 나무랄 수만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물리학을 하거나 엔지니어가 돼 가지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어조차 제대로 하나 교육을 시키고 내보낼 수 없는 교육제도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제도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이해 집단들이 다 포획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어를 여러분들 원숙하게 할 수 없으면 좌마켓이 무엇이든 간에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채 뭡니까 그 나라가 영어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 여러분들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경우를 보면 뭐 비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되느냐 과학고등학교를 낳아서 그렇게 해도 되느냐 하지만 부모들이 다 살아보니까 의사가 되면 그래도 오래 일을 할 수 있고 조금은 자유롭고 그 의사라는 게 고급 여러분들 좀 높은 보수를 받는 직장이지 않습니까 의료보험단체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사람들은 적정 나이가 돼서 나오면 뭘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앞이 사실 안 보이죠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률이 한국의 자본성장률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에 여러분들 한 교수님은 5년 터울로 1%씩 성장률이 낮아지다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기회의 문이 닫힌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고 기회라는 것은 개별적이니까 그러나 평균적으로 기회가 계속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이런 놀고 먹는 사람은 굉장히 많으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회가 없어진다는 걸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이 성장률이 여러분들 세계 평균치보다 낮은 겁니다 세계 평균치보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월등히 높았습니다 한국이 푸른색이 세계 평균치보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뭐죠 구조계획이라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사회가 됐으니까 세계 평균치보다 여러분 낮은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탈리아나 여러분들 그리스 같은 나라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자리 숫자로 성장하는 고도성장 국가였지 않습니까 지금 가고 보면 노인들만 많고 성장률이 항상 마이너스 1% 2% 이렇게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성장률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경제 숙량률 떨어지는 거 5% 4% 3% 2.7% 지금은 뭐 잠재성장률이 거의 한 1%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담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왜 놀고 먹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국가재정에 의존해서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많아지니까 생산계층에 대해서는 계속 조세와 준조세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요국의 최근 5년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국민 부담률 증가폭 한국이 3.7%입니다 일본은 1.7%고 독일 캐나다 영국 OECD 평균이 0.5%입니다 계속 중과세를 때리는 겁니다 계속 중과세를 때리니까 그래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그 중과세 조세 준조세 부담이라는 것이 또 여러분 어디에 전의가 되겠습니까 제품 단가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제품 단가에 그러니까 경쟁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한국의 국민 부담률 여기 국민 부담률이란 것은 조세 부담률 더하기 준조세 부담 준조세란 것은 사회보장비 같은 건 거죠 그러니까 놀고 먹는 사람을 계속 늘어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를 얻어야 되니까 특정 계층이 놀고 먹는 데에 재원을 계속 투입하니까 그 돈이 하늘에 떨어집니까 어디 떨어집니까 그냥 생산계층이 있는 사람에게 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 세금 준조세 부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가장 발빠르게 상승 한국국민 부담률은 최근 5년간 3.7% 상승 OECD 국가 평균제가 0.5% 상승폭이 가장 큰 겁니다 10% 20%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을 아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내리는 겁니다 소득 증가율은 2% 3%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앞이 보이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저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탈한국의 이런 추세 연간 2만 명의 국적 포기라는 부분들도 사실 여러분들 국적이라는 게 뭐 부모가 여러분 여기서 낫서 살아온 거니까 그냥 살기는 사는데 국가하고 계약을 한 거지 않습니까 계약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국가하고 국민들하고 계약을 한 거고 계약 조건은 세금을 내는 대신에 국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금은 세가 빠지 내지만 국가의 임무를 수행 안 하지 않습니까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여러분 국회의원 50명 늘 늘리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0명 60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 완전히 국민들 도달이 넓지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 구섭이 한국인의 이런 뼈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양방과 상놈하고 관존민비가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그냥 추리를 틀어간 뭡니까 빼먹는 겁니다 그 못된 섭성이라는 것이 그냥 그 사람들의 피에 그냥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가 나중에 이런 빼먹을 수 없으면 그 때면 그냥 내려앉겠죠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영리한 젊은 사람들 어느 가지 이런 원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까 계약을 여러분들 상대방이 이행을 못하면 어디로 가든지 사는 건 박박하겠지만 세가 빠지 이런 세금을 내면 노년이 좀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년은 집 꼬라맞기 여러분들 먼저 국민연금 주는 거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은 엄청 많고 상속 정여신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지금 여러분들 이 상황이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여러분들 보고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이 추세를 여러분들 역전시키는 건 나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에서 불가능하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확률적으로 관성이라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의 진로라는 것은 한 번 방향의 선택이 되게 되면 쫙 그쪽을 가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장기 추세가 이렇게 다 나가는 겁니다 장기 추세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개인이 선택하는데 아까 여러분들 탈한국 추세가 늘어난다는 그런 중앙일보 기사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보고 젊은 사람들은 진로를 결정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정치 여러분들 경제사회정책의 대부분은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주거비 부담을 급격히 올리고 그러니 여러분들 어느 사람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최창용인가 하는 그런 산업통상부 장관께서 문정권 하에서 설비 투자 증가율이 거의 1%도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투자를 안 하면 당연히 뭡니까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5년을 여러분 지냈으니까 제가 늘 방송에서 강조하지만 세상에 건너뛰는 법이 없는 겁니다 젊은 날 술 많이 마시면 다음에 술 이런 비용을 치른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도 마찬가지죠 준비 안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뭐죠 딸딸 긁어서 먹어치우게 되면 그다음 이런 비용 증가서 날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무역수지적자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5년 동안 그냥 뭡니까 진탕 뭐죠 반기업정책 반시장정책을 그냥 주구장창 밀어붙였는데 지금 뭐가 여러분들 나아지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보면 한국 경제성장률만 이번에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협력기구인 oecd가 세계경제는 다 회복된 걸로 예상하는데 유독 항구만 툭 찍어가지고 뭐죠 세계경제회복기미에 대한 전망치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내놨는데 한국성장률만 쿡 찍어서 하향조정을 했다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8%에서 1.6%로 넉 달 만에 더 낮춰버렸다 반면 세계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 2.2%보다 0.4% 높은 2.6%로 상향조정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우스운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계경제성장률보다 여러분들 더 떨어지는 무역수지가 이렇게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1800조가 넘는 가계부채인데 언젠가 한번 다뤘다시피 전시의 보정금까지 합치게 되면 가계부채가 300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영업이 여러분 부채가 한 5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자가 지금 5년째 빚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올 1월 달에 경상수지가 42년 만에 최대적자를 내고 쌍둥이 적자 가지고 재정적자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인기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프랑스에 연금기획하는 걸 보시게 되면 그 젊은 마크롱이라는 대통령이 여러분 밀어붙이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여러분 리더십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가 처한 상황이나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그런 멘탈리티나 리더십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야밀차게 못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뭘 하느냐 역대 정부가 해왔듯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 풀어서 절대 경제 못 살립니다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릴 수가 있으면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경제위기를 경험한 나라가 없을 것이고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뭐죠 빈곤 국가로 추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돈을 풀었으려면 경제를 여러분들 살리는 것은 마약입니다 마약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쓸데없는 것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썩은 부분에 이런들 자원이 흘러들어간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구조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피를 흘리는 일이거든요 그 피를 흘리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하겠느냐 저는 30년 이상 정도를 이 나라의 진로를 진지하게 항상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젊은 날 연구직으로 시작해 가지고 중간에 개인 여러분들 일을 할 때는 관심을 끄지만 그래도 항상 훈련을 경제학으로 받았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런 화두라는 것은 지워진 적이 없죠 돈 풀면 안 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잘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런 고통을 미리 감내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은 경제위기를 봉착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정신을 차릴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사회는 고령화가 진행됐고 생산계층은 확실히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든 좋은 날은 다 있었습니다 2012년대에 그리스가 재정위기로 여러분들 전 세계 사람들의 조소를 받았지만 그리스도 한때 엄청 잘 나간 나라였습니다 지금 일본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도 한때 엄청 잘 나간 나라였고 이탈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나라는 좋은 나라가 오래 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구조개혁의 일상화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잘라내는 것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 그냥 내려앉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려앉을 수밖에 없고 자원이라는 것이 자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썩은 부분이 있으면 썩은 부분으로 자원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재원 자체가 그냥 낭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도려내면은 그 재원이 마치 여러분들 뭐죠 해력이 순환되는 것처럼 생산적인 연도 쪽으로 계속 자원 이런 배치가 되면은 그 나라는 사는 겁니다 그걸 못하니까 일본도 지금 주저앉는 거지 않습니까 돈 풀어서 절대 못 삽니다 여기 나오죠 당장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다 안 된다고 OECD는 경고했다 그러나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란 겁니다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잘라내면은 온 나라가 뭡니까 뒤집을 정도로 아웃성을 지고 그냥 죽는다고 야단 내칠 겁니다 그러니 그냥 그대로 그냥 주저앉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생산성을 노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비결입니다 그 여러분 공교육에 초등 중등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학생 수는 그렇게 줄어들고 쓸데없는 것을 잔뜩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내보내는 그야물로 써잘데없는 여러분들 교육을 시켜 내보내는데 그게 수백조 원 정도의 돈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하나 제대로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못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 짓들을 수십 년 하고 나라가 어떻게 지탱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지탱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인재들이 그냥 내수형 인재들로 가서 그걸 내려앉는 겁니다 그러니 학부형들은 그걸 알아차리고 그냥 의대를 보내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해결책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해결책을 벌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조의 계획을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잘라낼 수 있느냐 망하게 할 수 있느냐 피를 흘릴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돈을 풀어서 나라를 못 살리니까 생산소를 향상시키기 할 때는 쓸데없는데 여러분들 들어가는 돈을 줄이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란 것은 기본적으로 환성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나는 방법은 지금 마크롱 보시기 바랍니다 일 더 합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일 좀 더 하고 2년 뒤에 여러분들 연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전 여러분 국민들이 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죽일 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버티지 않습니까 아베가 예 한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아베노믹스를 해가지고 여러분 아베노믹스가 결국은 뭡니까 돈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면 경제가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다 박수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저 양반이 정신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돈 풀어서 경기를 살리면 세상에 어려운 국가가 어디 있겠느냐 결국은 뭐죠 더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많이 가는 길이 여러분들 보이는데 이걸 그럼 못하면 어떻게 되냐 빛에 눌려가지고 나라가 가라앉겠죠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냐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빚에 채권단이 와가지고 그다음에 뭐죠 요구하겠죠 돈 좀 더 끄어줄 테니까 빚진 죄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빚을 좀 만기도 연장해 주고 이자도 좀 깎아줄 테니까 자 재정지출 줄여라 이야기죠 이제 그때 야단 법성이 나겠죠 한국은 그냥 정해진 길로 가는 겁니다 정해진 길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늘 그냥 가는 길로 꾸준히 가는데 매년 상황이 악화가 되는 겁니다 다만 반도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눈을 좀 가려버린 겁니다 오늘 뭐 일부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oecd가 한국의 성장률만 낮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참 나라가 이리 됐냐 어떻게 계속 성장률이 낮아지는 일만 줄구장창하고 있느냐 이야기 윤석열 정부가 여러분 등장하고 나서도 여소의 아대 국면이라는 것도 있지만 뭘 그냥 이따가 나가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일단은 기업들이 좀 투자 의욕을 갖고 활성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여러분들 기업 환경이 나쁩니다 여러분 이제 언젠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희한한 것은 그 흔한 돈들이 딱 불황이 되면 돈이 다 숨어버립니다 돈이 그래가지고 이지만이라고 하죠 쉽게 돈을 구할 수 있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혼줄이 나고 망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나그넨이 말씀하셨네요 시골학교 학생수가 교직원수하고 비슷한데도 학교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원이 그냥 투입되는 겁니다 지방교부금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원을 완전히 낭비하고 나중에 빚만 덩그러이 남아가지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교역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무역수지적자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뭡니까 경고음이 오지 않습니까 돈가뭄이 생기면 돈이 없어집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좋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박현철 박사 박현철 기자가 아주 좋은 칼럼을 썼네요 지금 우리 함께 다가오는 것이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야기지만 불황이 왔을 때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글로벌 돈가뭄 곧 딱 존다 이거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국내 차원에서도 돈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차원에서도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실리콘베리 스타트업들이 갑자기 여러분들 돈줄이 말라가지고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한 면만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한국의 경제 위기는 미국의 금리 정책과 연동됐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항상 한국의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타결이 폈습니다 외환위기가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타격을 입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돈가뭄이 생긴 겁니다 이지머니가 넘쳤던 벤츠와 코인업계에서 거품이 꺼지고 돈줄이 마르기 시작했다 연준이 긴축을 멈출 것이라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물가가 6%대로 감당하기에 너무 높기 때문이다 2%까지 낮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연준을 보면 양키 스타일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저것 봐주는 게 없이 그냥 목표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금리를 올리겠다 여기 보시면 금리를 연 5% 넘게 올리고 그대로 오래 가져갈 것이라는 얘기다 과거 연준은 금리를 정점까지 올린 후 평균 11개월간을 유지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마이클 윌슨은 연준의 행보는 소위 데스존을 부를 위험이 있다 데스존이라는 것은 해발 8천미터 이상의 산소가 희박한 구간이다 데스존처럼 유동성이 희박한 구간이 생긴다는 비유다 논줄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건 국가 차원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스존이라고 그렇게 부르네요 그 다음 이야기도 이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월가에서는 연준의 긴축은 항상 뭔가를 부숴버렸다 1995년부터 1996년 인상기 금리 인상기 뒤에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찾아왔고 2000년 2001년에 닷컴버블이 붕괴됐고 2004년 2006년에 인상됐을 때 2007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를 거쳐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통화정책에는 대략적으로 1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 만큼 금리 인상기뿐만 아니고 유동성 증발 시기 돈이 돈줄이 마른 시기도 조심해야 된다 이걸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금리고 나발이고 매달 150만원 준 허경영 대통령 뽑자고 왔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네 150만원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 니우페이스님께서는 전 세계가 현금 유동성 문제로 파산하는데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속도가 빠르게 어려워질 겁니다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준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 경제팀에 계신 분들이 그런 위기 상황을 겪거나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 독자들이 연준의 긴축은 항상 뭔가를 부셔왔다는 말이 이 칼럼의 핵심인 듯 합니다 결국은 금융위기가 도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빚을 줄이세요 빚을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이미 저버린 걸 유동성이 마르는 그런 것이 불황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 문제를 좀 글로벌한 시각에서 정확하게 동가뭄이란 표현을 씁니다 저는 거기다가 동가뭄 더하기 쓰나미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계속 드리는 것은 그래도 정론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에 달콤한 이야기보다도 기사가 이렇게 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 이제 정규제 주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아마 구글에서 수익 창출을 막은 것이 상당히 좀 빼아팠던 모양인데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운영하다 보면 본인의 의도하고 관계의 수익 창출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당했고 무슨 악의를 가진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그 양반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아마 그날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참 그런 걸 처음 당했던 모양인지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옥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렇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준 윤리 기준에 맞지 않는 컨텐츠가 나오면 그러면 수익을 중단시키고 한 일주일 정도 동영상도 업로드를 시킬 수가 없고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살다 보면 여러분 좋은 날도 있지만 굳은 날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내용인데 좋은 시절도 있고 굳은 시절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공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참을 수 있게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우직하게 그냥 힘들더라도 참아내면서 걸어가는 거거든요 생활이론으로서 한 평생을 사는데 참 중요한 덕목이 어떻게 세상을 사는데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굳은 날도 있고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불운이 삼각파도처럼 연쇄적으로 닥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자기는 전혀 의도하지 않고 잘못한 게 없는데 오해라든지 음해라든지 공작에 의해 가지고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냥 세상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내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그냥 본인이 전적인 그냥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직하게 걷다 보면 좋은 날도 온다는 거죠 지금 생활이 좀 이렇게 팍팍하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움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외부 환경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그것을 대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과 성심을 갖고 일상의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 사례를 하나 만났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뉴질랜드에 사는 데니리라는 분입니다 33세네요 90년에 인천에서는 낫고 어머니가 골프를 가르치시던 분이었던 모양인데 아이가 골프를 잘하니까 이에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아마 뉴질랜드로 가신 모양입니다 이민을 결정을 했대요 부모님은 아들을 위해 이민을 결정했는데 2002년 이지명은 뉴질랜드 데니리로 새로운 골프 인생을 출발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한국 부모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골프 선수로 성장하기까지는 부모님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다 참 잘 나갔네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저가 갖고 있던 18세 7개월의 최연수 우승 기록을 18세 1개월로 갈아치우고 그래서 그냥 닉네임이 골프 신동이었답니다 저는 골프를 좋아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이게 참 인생의 묘미죠 본게임인 pga 투어에서는 계속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럼프가 오는 거죠 pga 투어 98번째 도전만의 정상에 오르는데 우승 이후에 다시 슬럼프에 빠졌다 이게 여러분들 인생이고 사업이고 이게 골프거든요 골프와 인생 그 자체를 반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아마 인기가 있을 겁니다 데니리는 우승 이후에 다시 이제 슬럼프에 빠졌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볼 거는 7년 8개월 만에 다시 우승을 했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7년 8개월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고도 싶었을 겁니다 결국은 끝까지 완주해가지고 33세니까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무려 7년 8개월 만에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상금이 많네 50억이 넘는 상금을 받았네요 그게 내가 여름 7년 8개월이란 표현에 이야 이 양반 참 엄청난 내공을 쌓았겠구나 앞으로 롱런할 수 있는 인물이 되겠구나 대기만성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사람이 끈기가 있었으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2015년 이후에 우승을 못해서 저는 우승과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다시 좋은 골프를 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제 이야기의 요지는 좋은 날도 있고 구전 날도 있는데 구전 날이 오면 내가 세상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없고 시장 상황을 통제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내한테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을 어떻게 해볼 도리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한 인간으로서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얼마나 여러분들 치열하게 일을 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해는 다시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꾸준히 전진하다 보면 이렇게 7년 8개월 만에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는 방송의 주제는 설령 구전 날이 오더라도 다른 모든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는 문제는 전적으로 자신이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직하게 뚜벅뚜벅 그렇게 가다 보면 또 좋은 날이 다시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와 영혼을 갖고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하루 개척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